뉴욕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과 뉴욕 한인의 밤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기금모금 열렴 한찬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축하 메시지가 주를 이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가 한길날을 기념하고 북미 이산가족상봉법안이 미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데는 한인 동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인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레이스맥 연방의원, 피터구 뉴욕 시의원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갈란은 이세들을 적극 합류시켜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의 포부에 걸맞게 많은 이세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올해를 빛낸 한인들에게 수상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 이슈에 큰 활약을 펼쳤던 김수영, 스타이브 센트 고교 동문회장과 월스트리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금융인단체, 코리아 파이낸스 소사이어티, 한인 커뮤니티 재단, 아시아 기독교 여성단체장인 화인창리, 뉴욕 변호사협회장을 역임했던 수잔신, 맨해튼 코리안타운의 번영을 이끈 조이고와 바비곽,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예술적인 방향으로 돕는 단체 비트글로벌, 뉴욕 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이번 행사가 뉴욕 한인회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한인들의 결속력과 미국 내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